네 반갑습니다. 수학 영역의 남혜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고1 모여라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어떤 제목을 하나 달아봤는데요. 고1 모여라 교과서 내가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사실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바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 일단 잘 본 친구들은 되게 잘했어. 정말 기특해라고 칭찬을 무지부지 많이 해줬는데 정말 선생님의 가슴 한편으로는 그 시험을 잘 못 봐서 의기소침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기말고사에 충분히 점수를 올려서 중간에 못 봤던 거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번 기말에 진짜 시험 잘 보게 해줘야겠다라는 계획 하에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먼저 좀 나왔습니다. 왜 먼저 나왔냐면 지금 정리해 줄 내용 자체가 부등식이에요. 교과서 정리해 줄게. 부등식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등식이 6월 7일에 너희들이 6월 또 학평을 보다 보니까 거기 시험 범위가 부등식까지잖아. 겸사겸사. 6월 학평도 공부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공부도 할 겸 선생님이 이제 기말을 대비하는 교과서 정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그 정리 편에 오늘은 뭐 신사고 금성교과서가 밑바탕이 됐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들 그런 것들을 나하고 부등식 단원에서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수학은요. 영어랑 국어랑은 좀 다르게 각각의 교과서마다 뭔가 본문이 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개념 자체를 가지고서 구종의 교과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학교 교과서 하나만 갖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교과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자 다 이렇게 보면 겹치는 것들은 반드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뭐 신사고 금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문제를 다듬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좀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른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뭐 미래엔 그 다음 뭐 천재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조금 더 정리해 줄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수학은 다 겹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이 내용을 몰랐어 라는 거는 챙겨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걸 다뤄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을 지금 오늘 다뤄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소도가 너무 길었죠. 선생님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절대값 X 모든 교과서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부등식 이런 것은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이 I에 대해서 이 I 자 이 I를 정리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절대값 X가 A보다 큰데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였을 때 얘를 바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아 마이너스 A하고 절대값 기호 포함되어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마이너스 A랑 X가 A 사이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거나 자 또는 X는 A보다 더 크다. 자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때 A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푸나요? 자 음수면 어떻게 푸냐면 자 절대값이 이렇게 기호가 쓰여져 있죠. 절대값 기호의 정의가 뭐냐면 절대값 안에 지금 X가 들어가 있잖아. 원점에서 X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거리 없어요.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X는 항상 0 이상. 근데 잘 봐. 여기가 만약에 음, 음수. 이게 지금 부등식을 풀어야 돼.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건 항상 0 이상이야. X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근데 여기가 음수야. 근데 여기가 더 작게 만든 X가 있을 수 있나? X에 누굴 집어넣어서 좌변에 더 작게 만들어질 수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에 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음수면 이 부등식에 해는 없어요. 근데 이 부등식이었을 때 여기가 음수야. 그럼 X에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오는 족족 절대값 X가 A보다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X 자체는 0 이상이니까 여기가 음수면 당연히 뭐가 돼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범위로 정답을 쓰게 될 때는 A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딱 한 번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자 이거 볼게.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원래 어떻게 풀지?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요. 그래야지 절대값을 벗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실수 범위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게 되는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값 기호 때문에 절대값 안이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를 나눠서 벗기는 거야. 그럼 얘가 0 이상이었을 땐 X가 3보다 작답니다. 이때 해를 뭐라고 쓰죠? 나는 0 이상일 때 봤는데 3보다 작다가 나왔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갖고 X는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거든. 그럼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가 누구보다? 마산보다 큰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볼게 했는데 마산보다 크다 보니까 X는 마산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해가 됩니다. 그럼 봐봐.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야. 왜? X를 내가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본 거야. 이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 다 되니까 이걸 다 합쳤어야 돼요. 합쳤을 때 수학은 복잡하게 쓰는 거 싫어해. 마살에서 0보다 작은데 0부터 3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합쳤을 때 정답은 마산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형태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보다는 더 작다. 그 다음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해가 나오게 돼요. 워낙 많이 등장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에 적용하는 형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다뤄볼게. 1번 절대값 3X 마이너스 A가 5보다 작다. 여러분도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좀 이렇게 보여주니까 화면을 멈추고 적어서 한번 보신다든지 그냥 마음 편안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의 해인데 얘를 이제 직접 풀어볼게. 부등식을 풀어요. 마이너스 5하고 3X 마이너스 A가 5 사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3X만 남기고 모든 변에 A를 더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가 돼. 여기는 5 더하기 A가 됩니다. 다 3으로 나눠줘야죠. 가운데 X만 남기고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양수로 나누는 건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5 더하기 A 여기는 5 더하기 A 그리고 여기는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얘래.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5 더하기 A가 3이다라고 놓으시면 5 더하기 A는 3, 3, 9가 될 것이고 A라고 하는 애는 4가 되겠지. 그래서 A값이 나왔어. A값 여기 4를 딱 대입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게 누구냐면 얘래.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음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A랑 B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1번의 형태는 기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런 형태. 이해되셨죠? 2번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어. 어떻게 풀면 되지? 자, 절대값,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시작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어떤 라지 X야. 그리고 원래 절대값 X 해놓고 양수보다 작다, 양수보다 크다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아, 얘를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 얘는 있잖아. 마이너스 5하고 절대값 안에 있는 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5사 이하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 절대값 X만 좀 남겨놓고 싶은데요. 자, 절대값 X만 이렇게 남겨놓고 모든 변에다가 지금 다 더하기 2를 할게요. 더하기 1을 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더하기 2가 되면 7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연립부동식입니다. 자, 연립부동식 보면 이거를 만족하고 이것을 만족해야 돼요. 그치?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연립부동식이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억을 떼서 쓰면 아, 절대값 X가 누구보다 크면 되냐면 마산보다 크면 돼.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내용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 절대값 X가 마산보다 크게 되는 X는 누가 돼요? X는 누가 들어와도 자, 좌변 자체가 절대값 X다 보니까 항상 0 이상이야. 근데 마산보다 커야 된대. 그럼 X는 누가 들어와도 마산보다 커. 당연히. 그럼 X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예요. 해가.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X가. 자, 이해 되셨죠? 해가. 자, 니은이라고 하는 부동식을 풀면 절대값 X가 7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자, 이때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X가 7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연립부동식이란 말이야. 기역과 니은이 겹치는 부분. 하나는 모든 실수. 하나가 마이너스 7에 7까지. 그럼 얘가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마이너스 7하고 X가 7사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세 번째. 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유형.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그 다음에 A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하는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세 개가 있다. 세 개. 정수 X가 딱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만 되는 거야. 그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 문제 바로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얘를 풀 수 있어. 그리고 얘 지금 잘 봐. A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음수야. A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음수면 X에 누가 들어오던지 간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어? 음수인데 얘는 0 이상이거든. 만족할 수 있는 X값이 없어요. X가 누가 들어와도 이 부동식이 만족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걔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A는 양수 상태로 놓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A하고 X 마이너스 5 해서 A 사이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놓고 X만 가운데다 놓으려면 자, 5를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에 더하기 5가 되고요. 여기는 A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부동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예요. 근데 이 해를 딱 봤는데 그 해를 만족하는 정수 X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가 정수였을 때 그게 3개래.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는 이 범위를 포함하는 X의 정수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수직선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선생님이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정수가 3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3개를 여기다가 쓰고 자, 여기 여기를 이렇게 정수 그 다음 번째 정수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되셨죠? 이렇게 논 다음에 어, A 실수 A의 범위야. 근데 A라고 하는 애가 딱 정수다라고 하면 여기도 정수, 여기도 정수. 맞죠? 정수. 그래서 어, 3개의 정수가 딱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선상에 자, 요런 식으로 얘가 자, 이렇게 해가 설정이 됐다.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5고 여기가 A 더하기 5와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면 정수인 해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겠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돼야 딱 3개가 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만 정수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정수, 정수였을 때. 이해 되셨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걸 알고 지금 일단 딱 요 모델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딱 요 모델의 정수 A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되냐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몇 개니? 4 하나예요. 그 한 개를 어떻게 세냐면 5에서 3을 빼고 둘 다 는이 안 들어갔을 때는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를 셀 때요. 자, 둘 다 는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5에서 3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는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냥 5에서 3을 뺀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여기 3개가 들어가려면 딱 요 그림을 만족하는 그때의 이 정수, 정수가 되는 A를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더하기 5에서 빼기 마이너스 A 더하기 5를 해주고 여기가 빵꾸 빵꾸잖니 자,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걔가 누가 되는 거냐면 아, 3개가 나오면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2A가 되고 5, 5는 빠져.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니까 이게 4야. 그래서 A는 누가 되냐면 아, 2야. A는 2가 돼. A가 2가 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A가 2가 되면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3이고 여기 2가 되면 7이야. 그래서 3보다 크고 7보다 작아지니까 4, 5, 6 문제에 딱 성립해. 문제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는 딱 이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딱 3하고 7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A가 2가 되면 A 더하기 5가 7이 되니까 이런 그림. 4, 5, 6 해서 이렇게 정수가 3개가 딱 포함되는 이거 성립하죠? 그러니까 A는 2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정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실수 A예요. 근데 지금 잘 볼게. 이게 마이너스 이런 부등식이었을 때 얘들아. 마이너스 A 더하기 5랑 A 더하기 5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A가 2지. 선생님이 A에다가 순차적으로 1, 2, 3, 4 이런 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고 X 자, A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얘네들이 A가 만약에 1이면 1이면 4보다 크고 X가 자, 6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되고 A가 2가 돼. A가 2가 되면 얘는 3보다 크게 되고 X가 7보다 작은 애가 돼. 자, A가 3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아, 2보다 크고 X가 자, 8보다 작은 애가 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 A값이 점차 늘어갈 때마다 이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간다는 거야. A가 하나씩 줄면 얘네들은 동시에 짠, 짠, 짠 이렇게 줄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선생님이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3개의 정수가 포함이 될 때 자, 연두색 분필로 그릴게요. 자, 요렇게 되면 어때요? 3개의 정수 포함하죠? 얘가 여기에 오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 정수 한 개밖에 못 포함시킵니다. 근데 얘보다 딱 조금만 뒤에 가 있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조금만 앞에 가 있고 자, 요게 조금 A 더하기 5가 얘보다 조금 더 뒤에 가 있으면은 자, 3개의 정수를 포함해요. 그죠? 그래서 딱 요점이 될 때 요점이 될 때를 찾는 거예요. 그것보다 뒤에 있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A값 요거 딱 만족하는 A가 2였으니까 자, 얘가 어디 있으면 돼? 6보다 6이었을 때보다 큰 쪽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5라고 하는 요놈이 6보다 큰 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6보다 큰 쪽이 있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애 입장에서도 4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그래서 A가 누구보다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A라고 하는 애는 1보다 크되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난이도 조금 있어요. 자, 이제 다음번 또 유형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이어서 또 들어갈게요. 자, 4번의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 X-5가 3보다 작고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은 두 개의 부등식의 해에 겹치는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최종적인 해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을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그 해가 정수 X가 세 개만 존재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시작할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등식 자체는 우리가 지금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마 3이랑 누구 사이인 거야? X-5가 3사인 거죠. 그래서 5를 다 더해주니까 여기는 2보다 크게 되고 X가 8보다 작다. 첫 번째 부등식은 이제 해가 나왔고 두 번째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A입니다. 여기가 1하고 A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돼버려. 그래서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1에 X-A에서 0보다 작겠지. 근데 A가 지금 누군지 몰라. 왜냐하면 A가 뭔지를 알아야 1하고 A 사이에 놓을지 A하고 1을 사이에 놓을지를 결정을 하는데 A가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그럼 얘는 정답의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1보다 크게 되고 X가 A보다 작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A보다 크게 되고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해는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2보다 크고 그치?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가 2야. 2보다 크고 8보다 작아. 자, 이게 첫 번째 해인데 연립부동식이다 보니까 얘하고 겹치는 부분의 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정수 X가 3개만 존재를 해야 된대. 근데 이거 볼까요?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A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들아 A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1보다 작은 게 이쪽이 생기면 연립부동식의 해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고민을 했지만 얘는 이제 정답이 아닐 것이다. 버려버리면 되고 얘가 정답이 되면 돼.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맞지? 자, 1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인데 자, 문제는 여기가 지금 A라고 해볼게. 여기를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를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자, 겹치는 부분 즉, 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이게 2잖아요. 자, 빵꾸는 그 정수값에 있어도 그 값을 포함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3개가 되려면 여기 2가 있는데 3하고 4하고 5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보면은 여기에 이제 6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5하고 6 사이에 A가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3, 4, 5라고 하는 3개의 정수가 연립부동식의 해가 돼요. 딱 3개만.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A가 놓여져 있으면 되는데 자, 그 A라고 하는 I를 앞뒤의 정수 5에도 갖다 붙여보고 6에도 갖다 붙여보면서 A가 어디까지 되면 3, 4, 5라고 하는 3개의 정수가 딱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확실하게는 5보다 큰 쪽이 있으면 돼요. 자, 6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정답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빵꾸지 빵꾸는 그 정수에 가면 그 정수의 값을 포함 못 시키거든. 얘가 조금 움직여서 5에 가볼게. 5에 딱 가봐. 그러면 3하고 4 딱 2개만 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 안 되겠구나. 5에서 뒤로 딱 가야겠구나. 자, 여기에 는은 못 집어넣습니다. A가 5가 되어버리면 만족하는 정수가 2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얘가 6에 오게 되면 6이라고 하는 애한테 온다 하더라도 6이라고 하는 정수를 못 가져요. 얘가 색칠이 아니고 빵꾸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6에 이렇게 딱 왔을 때도 만족하는 정수는 3, 4, 5,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A값에다가 6은 넣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정답은 그래서 5보다 크고 A가 6, 2하다. 자, 이런 문제 는 넣고 안 넣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5번은 사실 선생님이 욕심이 좀 있어서 절대각기후 2개 포함하는 이 부동식은 학교 내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의외로 이걸 많이 틀려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서 요거에다가 자, 이 2차 부동식의 해 2차 부동식의 해를 보고 2차 부동식 작성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 문제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6보다 작다. 자, 이거 절대값 2개 포함했어. 우리 어떻게 풀면 돼요?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 0하고 지금 2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3개의 범위로 나눕니다. 첫 번째 1번은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면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다. 자, 이거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어떤 부동식을 푸는 거는 연립부동식이 아니에요. 자, 연립부동식은 첫 번째 부동식과 두 번째 부동식이 겹치는 부분을 해로 쓰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동식은 내가 범위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절대값 기호를 벗겨주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그 실수를 범위를 나눠서 쪼개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은 다 답이에요. 답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다 합쳐 쓰는 거예요. 이걸 막 겹치는 거 찾는 건 아니에요. 연립부동식이 아니에요, 얘는. 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요. 자,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벗기니까. 그게 6보다 작다를 풀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자, 이쪽 넘어가니까 얘는 4보다 작다가 되고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가 누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볼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정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가 1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서수령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답 체크하셔야 돼요. 자, 1번 되셨죠? 자, 2번 0 이상 2보다 작았을 때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x는 그냥 나오고 뒤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게 6보다 작다 하시면 되고 x에서 x가 사라졌죠. 이걸 0 곱하기 x라고 쓰시고요. 자, 이쪽 넘어가서 이게 4보다 작다 하시면 돼요. 자, x에 누구든지 막 집어넣어 봤는데 좌변이 0이 곱해지기 때문에 0이에요. 항상. 자, 4보다 작다. 항상 얘는 맞아요. 항상 옳다라는 건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죠. x는 모든 실수예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땐. 근데 이번에 범위 자체가 0 이상 2보다 작을 때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다 된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정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땐 다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시면 x가 2 이상일 때는 둘 다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x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고 자, 그게 6보다 작으니까 2x가 8보다 작다. 그럼 x는 4보다 작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일 때 볼게 4보다 작다. 그럼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4보다 작아. 이게 이제 세 번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얘도 답, 얘도 답, 얘도 답이야. 근데 수학은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답인데 얘네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돼. 마이너스 2 초과 0 미만인데 0 바로 이어서 2 그럼 이걸 합쳐 쓸 수 있고요. 2 이상부터 4까지니까 얘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은 범위는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 해야 근데 이게 이 2차 부등식의 해와 같대요.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개념 들어가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봐. 2차 부등식의 해를 보고 나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의 해를 보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마이너스 2하고 4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2차 부등식의 근이에요. 이런데 놓이는 아이들은 근입니다.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서 늠빵이 되는 x로 마이너스 2랑 4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명심해. 뒤쪽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얘로 내가 2차 부등식을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생겨야 돼. 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래야 마이너스 2랑 4 사이가 정답이다. 가 되는 거예요. 이런 2차 부등식을 풀어야 이런 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얘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x제곱 앞에 자, 전개할게. x제곱에 마이너스 얘는 2x고 마이너스 8이죠. 자, 이렇게 되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 나오는데 걔가 얘래. x제곱의 계수가 이게 a라는 게 달라진 거예요. 얘는 1인데. 그럼 어떻게 주냐. 그래,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a를 곱해. 근데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네. 근데 a가 곱해지면서 원래 이런 부등식의 해여야지. 여기가 1이었을 때 이런 부등식이어야지 이런 해가 나와. 근데 a가 곱해짐으로서 해서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아, 여기다가 a를 곱하면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되 바뀌었다는 거는 a가 음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음수였으니까 그래, 오케이. a를 곱하면 ax제곱이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8a가 되고 이게 0보다 커진다가 되는데 얘가 얘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이게 b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다시 갈게.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최종적으로 구해라 그랬어. c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8a. 그럼 이제 쓸게요. 마이너스,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8a. 그치? 8a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bx지. 근데 b가 누구냐면 얘야.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bx니까 얘는 플러스 2ax가 될 거고 뒤쪽에는 그냥 플러스 a죠.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자, 이것의 해를 구해주면 돼요. 양변을 나는 마이너스 a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있고 a가 있으니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누면서 부동호 방향 안 바꾸면 됩니다. 8x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2x.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부동호 방향 안 바꾸면 돼요. 얘가 2하고 4. 여기가 1하고 1의 대각선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1. 자,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늠빵이 된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더 작거나 또는 x가 2분의 1보다 더 크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 알려줬어요. 2차 부동식 작성하기. 해를 보고 2차 부동식 작성하기는 잘 하셔야 돼요. 자, 6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개의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어떤 부동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한 번 정리할게요. 자,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입니다. 근데 변 길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건 누가 가장 긴변인지 알 수 있는 상태. 자, x-2, x, x 더하기 누가 가장 긴변이에요? x 더하기 2가 가장 긴변입니다. 자,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이거 중등 부분에서 중학교 때 내용의 복습인데요. 가장 긴변 아이고, 가장 긴변이라고 쓸게 가장 긴변 긴변의 제곱 가장 긴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라고 써도 되죠?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 이렇게 쓴 게 뭔지 알죠? 제곱의 합 합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긴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얘가 작으면 이거는 예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긴변 가장 긴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변 두 변 제곱의 합 이건 안 써줘도 알죠? 제곱의 합 이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뭘까? 가장 긴변의 제곱이 긴변의 제곱이 자, 누구보다 큰 거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나머지 두 변 길이 길이 제곱의 합보다 제곱의 합보다 이게 커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둔각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플러스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요. 어느 변이든 간에 두 변의 길이 두 변 길이의 합 당연히 나머지 한 변 나머지 한 변보다는 당연히 길어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까는 거야. 근데 지금 어느 변이 가장 긴변인지가 나와있죠? 어느 변이 가장 긴변인지가 나와있으면 두 변 길이야. 작은 변 길이 두 개. 자, 얘가 가장 길지. 이거 두 개가 더 작잖아. 이 작은 거 두 개를 더해도 얘보다 더 크게 돼야지 삼각형 자체가 작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밑바탕 베이스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직각, 둔각, 예각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갈게요. 얘가 둔각삼각형이래.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x-2 더하기 x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x 더하기 2보다는 커야 돼. 작은 거 두 개가 가장 긴 것보다 더한 게 크면 나머지 안 해봐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2x 자, 마이너스 2가 x 더하기 2보다 크면 되니까 x가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베이스가 깔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아까 선생님 정리했듯이 가장 긴 변 이거의 제곱이 누구보다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제곱보다 크면 됩니다. 이것까지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연립부동식 자, 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이쪽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플러스 x 제곱이니까 x 제곱, x 제곱 양쪽에 없애시고 얘 이쪽 넘길게요. x 제곱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x인가요. 그쵸? 자, 4, 4도 없애면 되죠.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그럼 x x-8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데 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면 x는 4보다 크고 자, 8보다 작다가 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이제 두 개의 교과서에 또 공통적으로 실려있는 활용 문제 네, 또 들어갈게요. 네, 7번 볼게요. 얘도 이제 부동식에서 활용이에요. 네, 문제 한번 볼게요. 단체 여행을 간 거예요. 단체 여행을 갔는데 한 방에 3명씩 배정을 하면 6명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체 여행에 어떤 사람들이 왔겠지 근데 한 방에 3명씩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6명이 방을 못 들어가는 거야. 6명이 남고 한 방에 그래서 4명씩 인원을 늘렸어. 4명씩 배정을 하게 되면 방이 2개가 남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문제는 뭐냐면 방에 최대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 자, 볼게. 방이 지금 몇 개인지 알 수 있나?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방의 개수를 자, 이 문제는 딱 하나의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다음부터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한 개의 포인트를 알려주려고 내가 이 문제를 적었는데 자, 볼게. 방의 개수가 방 개수가 자, X개라고 해볼게. X개라고 한다면 인원수도 지금 몇인지 몰라요.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방에 3명씩 배정을 하게 되면 6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몇 명이 되냐면 아, 방이 X개가 있어. 그래서 3X 그치? 그 방 X에 3명씩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6명이 남으니까 플러스 6 한 게 지금 총 인원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맞죠? 자, 얘가 총 인원이야. 원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이제 볼게. 한 방에 몇 명씩 집어넣냐면 4명씩 배정을 하게 되면 방이 2개가 남는 거야. 그런데 방이 2개가 남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한 방에 4명씩 배정을 했을 때 자, 여기에 의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갑니다. 자, 3명씩 배정을 했더니 6명이 방을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인원수를 상황은 알겠지. 인원수를 늘려서 4명씩 배정을 했더니 방이 2개가 남았다라는 거는 온전히 빈 방이 2개가 남은 거야. 그러면 이제 4명씩 이제 방이 쫙 있었을 때 4명 넣고 4명 넣고 4명 넣고 4명 넣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방은 2개를 빼고 나머지 방이 꽉 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명씩 차곡차곡 차곡차곡 다 집어넣었는데 맨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는 4명씩 계속 계속 집어넣다가 맨 마지막 방 있잖아. 그러니까 방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자, 이제 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 2개의 방은 온전히 남은 거예요. 빈 방으로 여기다가 4명 넣고 여기다가 4명 넣고 여기다가 4명 넣고 4명씩 꽉꽉 채운 게 아니라 4명씩 다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 방 있죠. 2개가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3개가 남은 거니까요. 근데 여기가 1명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2명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3명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4명이 꽉 차고 온전히 2개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류의 문제는 안 틀려요. 자, 선생님 말한 거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 봐.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방을 빼요. 이 X개 중에서 세 개가 빠진 그 나머지 방에는 꽉꽉꽉꽉 네 명씩 찬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X개의 방에서 세 개의 방이 빠진 거에서 거기에 다 네 명씩은 찬 거고요. 다 집어넣은 거고요. 맨 마지막 방 이 방에 자, 플러스 한 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최소고요. 최대는 누가 되냐면 4에 X-3 자, 네 명씩 꽉꽉 차고 맨 마지막 방까지 네 명이 차가지고 두 개가 온전히 남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뭐라고 하냐면 꽉꽉 사람 채우고 빈 방 두 개가 딱 남는 딱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는 더하기 몇 가지 되냐면 네 명씩 세웠기 때문에 네 명이 더해지면 여기 네 명이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두 개가 딱 남는 거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거기까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총 인원인 3X 플러스 6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원 자체가 최소였을 땐 여기가 한 명 들어가고 두 개가 남는 경우 최대는 네 명씩 채웠기 때문에 여기 네 명 들어가고 두 개가 딱 남는 경우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연립부동식의 문제로 확 바뀌는 거죠. 자, 여기는 얘 풀고 기역 이거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니은을 풀면 되죠. 기역 풀고 니은을 지금 세임하고 같이 풀게요. 자, 기역을 먼저 푸는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아래쪽에다가 풀게. 얘가 4X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10인데 더하기 1하니까 마이너스 11 여기는 3X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 넘어가니까 X 자, 얘가 이쪽 넘어가게 되면 17 자, X는 17 이하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을 풀면은 3X 플러스 6이고 자, 여기가 4X 마이너스 4, 3, 10인데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겠지. 자, 얘가 이쪽 넘어와서 3X가 되고요. 자, 얘는 누가 되냐면 어, 14. 그래서 얘는 X라고 하는 애가 누가 되냐면 3분의 14가 되겠죠. 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산소 잘못됐다. 자, 여기가 어, 여기 넘어가니까 이거 X죠? 자, 3X 빠지니까 이쪽 가면 14 그래서 X가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런 방에 범위가 나와요. 최대 방 몇 개니? 17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유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약간 약간 바꿨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들어갑니다. 8번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도록 조금 바꿨는데 X제곱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 이하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보다 크다의 연립부등식의 해예요. 연립부등식의 해예는 두 부등식의 해에 겹치는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나왔답니다. A, B, C, D를 구하랍니다.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부등식의 해 요 어떤 마이너스 2, 3, 4, 7 이런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입니다. 그럼 봐봐. 얘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연립부등식의 해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하고 3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 이상 색칠됐지 3 미만 또는 여기는 4야. 4초가 7 이하 4초가 7 이하 이게 해가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색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얘하고 얘집 색칠은 눈이 들어가 있는 이 부등식의 해에서 마이너스 2하고 7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 2하고 7을 근으로 갖는 늠빵이랬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이었던 거야. 다시 자 여기 가서 조금 더 추론을 할게. 이게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7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2 이상 7 이하가 되는 해가 하나 있었던 거고 한 놈은 3보다 작고 작거나 4보다 더 크다라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로 요 놈 요 놈을 해로 택한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 품필로 쓴 것은 는이 안 들어간 요 놈의 해가 되는 거고 는이 들어가 있는 요 놈의 해는 마이너스 2하고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7 이하 이게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된 거고 이 아이는 뭐냐면요. x가 3보다 더 작거나 x가 누구보다 더 크다? 4보다 더 크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됐죠? 그러면 a, b, c, d 다 나오지. 봐.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x 플러스 b가 0 이하인데 이런 해를 가지려면 마이너스 2하고 7이 뭐라고? 얘가 는 0이 됐을 때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구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 이차 방, 이차 부등식 자체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두 근의 합 그래서 5, 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7의 14 자,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 있거든요. 얘가 2, 7 인수분해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는 5고 b가 마이너스 14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 자, 이거 봐봐. 이런 해를 가져 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얘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자, 마이너스 2, 7의 14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a는 5고 자, b는 1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는 0이 되는 이차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랑 7이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보다 크다. x가 3보다 더 작거나 4보다 더 크다라는 해를 가지려면 자, 요게 지금 두 근인 거예요. 이차방정식의 두 근. 그래서 얘는 c하고 d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두 근의 합은 는 0이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 그게 두 근의 합이니까 3이랑 4를 더한 7 그래서 c는 마이너스 7. 두 근의 곱 a분의 요거 d. 그치? 그래서 그게 d야. 근데 그게 두 근의 곱인데 이게 두 근이거든. 3, 4, 12. 자, c가 마이너스 7이고 d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이차방정식을 작성할 때 이런 해를 갖는다. x-3에 자, x-4 해놓고 자, 요렇게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요거 전개했을 때 x제곱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3, 4,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를 보고 앞쪽에 있는 부등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데 이런 해는 이차방정식의 근 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9번과 10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은 사실 이번 시간에 그냥 짧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내용이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될 거니까요.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반드시 나올 내용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은 자, 이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k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밑줄 친 이 아이의 노란색 부부 노란색의 값이 항상 0 이상인데 그 노란색의 값은 이것을 y라고 놓게 되면 그 y값이 되는 거예요. 시계값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y인 거예요. 그래서 그 y가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x가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자, 좌표 평면으로 얘가 옮겨가요. 2차 함수로 가서 x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함수다 보니까 포물선이면 자, 어떻게 x축보다 바로 그냥 위쪽에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래쪽에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얘가 위로 블록이게 되면 아래쪽에만 또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찍는 점의 좌표에 y좌표에 좀 집중을 하시면 이런 그림이었을 때 여기 찍혀져 있는 점의 y좌표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 얘기는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계속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잖아. x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점에 찍혀져 있는 그 함수값인 y는 다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y는 얘가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앤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늘 0보다 커 가 되는 거예요. 늘 0보다 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항상 0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그림 자체가 x제곱의 계수가 이미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죠. 2차 함수의 계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던지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0까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모두 y가 0보다 크니까 이거 당연히 만족하는데 0인 것까지 포함하니까 이거까지 되는 거야. 근데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에 관련돼서는 그림이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큰 거 판별식이고요. 얘는 d가 0인 거고 이건 d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여기에 점이 2개 생겼다라는 건 여기 점의 y좌표가 0이거든요. 그 y가 0이 되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돼요.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딱 2개 2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중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나와요. y가 0일 때 x가 없어요. 얘는 허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이 그림이에요. 모든 실제 x에 대해서 항상 y가 0보다 커져라 이런 얘기는 이 그림이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은 거. 근데 이것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이하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여기가 2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의 제곱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2하고 5 마이너스 k 자 이것이 0이하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50 플러스 2k가 0 이하가 되면 되니까 2k는 자 마이너스 9가 이쪽 넘어가면 9죠. k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10번도 마찬가지예요. 갑니다. x 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얘가 해가 없는 거예요. 2차 부동식인데 얘가 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렇게 밑줄 친 이 결과물이 0 이하가 되는 게 없단 거예요. 자 이게 0 이하가 되는 게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0 이하가 되는 x 자체가 없다가 되려면 이 밑줄 친에는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x에 뭘 집어넣어도 0 이하가 되는 그 x가 없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부동식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는 x제곱의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1의 x의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이 값은 늘 0보다 큰 거예요. 늘. 그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냥 이 시계값은 항상 0보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이하가 되게 하는 x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요. 그래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줘야지. 2차니까. 그럼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면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x축이 안 만났으니까 b 다시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하시면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때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a 마이너스 1로 묶어. a 마이너스 여기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a 마이너스 1에 자 빼기 1이 되면서 0보다 작으니까 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지면 바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지기 때문에 0 이하가 만들어진 x는 아예 없게 됩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동식 단원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필수적인 유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기말에 성적 좀 뒤집으라고 성적 좀 잘 받으라고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올게요. 일단은 6월 학평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시고요. 기말고사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말에 또 승리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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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